20년 시월학평입니다.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와 나의 분자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. 가는 지금 보니까 생겨먹은 게 CH3COH, 아세트산이네요.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C2H5OH, 알코올이죠. 에탄올. 이렇게 잡아놓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. ㄱ, 가의 수용액은 산성이다. 그랬는데 항상 COOH 이런 게 보인다. 그러면 그냥 뭐다? 무조건 산성이다. 맞죠? ㄱ은 오른 지문. 그 다음 ㄴ. 완전 연소 생성물의 가지수는 나가, 가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가와 나는 지금 둘 다 어때? 탄소, 수소,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치? 탄소, 수소, 산소로 구성된 아이들을 완전 연소시키게 되면 뭐가 나온다? CO2와 H2O가 나온다. 즉 생성물의 가지수는 두 가지로 똑같다.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. 그죠? ㄴ은 틀린 지문. 그 다음 ㄷ에서 산소 원자수 분의 수소 원자수는 나가, 가의 세배이다. 그랬는데 볼까요? 나는 산소 한 개에다가 수소 여섯 개니까 나는 육 이렇게 될 거고. 그죠? 가는 산소 두 개에다가 수소 네 개네요. 그치? 그러니까 2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나가, 가의 세배이다. 라고 하면은 오른 지문 되겠네요. 답은 3번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저의 비ieurs 판매ondo 오늘은 마찬가지로 저의 비 Túbs의 성함을 통해 한글자막 by 한효정